철옥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한산 속에는 도운도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도운도사는 태백산 심원암이라는 암자에서 수도하다가 소백산으로 옮겨서 작은 초막을 짓고 홀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출가하여서 나이는 갓 넘은 스물 살이었지만 해안이 높고 삼라만상을 깨우쳤습니다. 매일 홀로 일어나 자신의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산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도운도사의 초막에 와서 놀고 나였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도운도사를 보고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도력이 높고 미천한 미물들도 함께하려 하니 보통 스님이 아니다. 저런 분이 이런 곳에 혼자 수련하는 것은 아깝지 않는가. 그 힘을 속세에 내려와 쓰심이 어떠신가요. 그것이 스님의 본분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도운 스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중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과 수련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속세에 내려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운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역시 점지만 대단한 스님이다.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언제 가는 이 나라의 아주 큰 스님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수도에 전념하고 있는 도운도사 앞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알 수 없는 커다란 귀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수행을 하던 도운도사가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고 황급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통 호랑이보다 두세 배는 컸습니다. 호랑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도운도사의 눈을 보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런 호랑이의 행동에 도운도사는 꿈쩍도 안 하고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너는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보아하니 이 산의 주인인 듯 보이는데 어찌하연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야. 너의 모습을 본다면 속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느냐. 그러니 너는 너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오지 말거라. 그렇게 도운도사가 말하자 호랑이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지 으르릉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운도사 호랑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천천히 잘 보니 호랑이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 호랑이가 뭔가 아파하는 것 같구나.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 내 한 번 내 몸을 한 번 보겠다. 그리고 도운도사사가 호랑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호랑이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허 그렇구나 내가 곧 새끼를 낳을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게 온 것이로구나. 이 추운 날 새끼를 안전하게 낳으려고 그런 것이구나. 그래 내 너와 내 새끼들을 살피겠다. 그리고 서둘러 도운도사는 부엌에 건물을 깔아주었고 이 호랑이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도운도사는 이 호랑이와 새끼들을 알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진 어느 날. 여느 날처럼 도운도사가 호랑이들을 보러 갔을 때는 호랑이들이 있던 장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초막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 갈 때가 되었으면 떠나야지. 그동안 덕분에 적절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미물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구나. 하지만 앞으로 절대 사람들 눈앞에는 나타나지 말거라. 이것이 너와 나의 인연의 끝이구나. 도운도사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호랑이는 두 번 다시 도운도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 밖에 기척이 나서 도운사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호랑이가 입에 피를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일이 된 것이냐. 이런 몰골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냐. 도운도사는 놀라서 이 호랑이의 입을 벌렸는데 목구멍에 큰 은비녀가 걸려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 이놈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냐. 너는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너는 미물이지만 이 산의 주인 아니냐. 어찌 죄없고 힘없는 안악을 잡아먹은 것이냐. 너를 당장 잡아서 안악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지만. 내 너와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마.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내 반드시 널 잡아서 죄를 물을 것이다. 도운도사는 사람을 잡아먹은 암호랑이를 크게 꾸짖은 뒤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 밖에 다시 소리가 들려서 도운도사가 문을 열어보니 이 호랑이가 커다란 산 멧돼지 한 마리를 갖다놓고 도운도사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도운도사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과 고기를 금하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부정한 물건을 가져온 것이냐. 이러려거든 다시는 오지 말거라. 이것들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돌아갔고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이 호랑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운도사가 문을 열자 호랑이가 도운도사에 장삼을 물고 당겼습니다. 어디론가 함께 가자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도운도사는 호랑이가 가는 대로 따라가 보니 앞산 큰 바위 밑에 혼절해 있는 한 처녀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어찌 이런 산 중에 이런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지 몸이 차갑다 빨리 서둘러야겠다. 도운도사는 급히 처녀를 업고 자신의 초막으로 가서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이 처녀에게 어찌 된 것인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주에 사는 창사치 만석군의 무남독녀입니다. 오늘 저는 혼례를 치른 후에 처녀께 신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엄청 불덩이 같은 것이 몸에 부딪히더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 후에는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도운도사는 처녀에게 여기서 경주는 400리가 넘는데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로군요. 당신 집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며칠 쉬었다가 바로 돌아갑시다. 그 뒤 도운도사는 처녀에게 채비를 갖추게 하고 경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아주 친해져서 마치 남매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운도사도 나이가 비슷한 동생이 생겨서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편 딸을 잃은 처녀의 아버지는 며칠을 두고 딸을 찾아다녔으나 도무지 찾지 못했고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경주의 만석군 암흑의 댁입니까. 제가 이 집안의 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도운사가 마침내 처녀와 함께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문을 열어보고는 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오나 도운도사님은 제 딸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시니 제 딸이 미흡하지만 거두어 인연을 맺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운도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몸입니다. 이미 따님과는 남매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하며 왕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도사에게 큰 절을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도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은 좋은 볼거리가 많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 달 정도 머무르시며 그것들을 순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곳 경주는 불심이 많은 승려들이나 사람들이 일부러 오는 곳입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계시지요. 그러자 도운도사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난 화창한 봄날 처녀의 아버지 도운도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백산 연하봉으로 가는 길은 새로 닦아서 큰 길이 되어 있었고 동구 앞 여울에는 쇠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운도사가 살던 초막자리에는 큰 법당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곳은 내가 있던 초막인데 어찌 이리 큰 절이 생긴 거지. 내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놀라하는 도운도사에게 그제야 자신이 사람을 보내서 세 달 동안 절을 지어놓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상님은 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셨기에 이 절 이름을 희방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 도운도사는 몹시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차녀의 아버지는 이 도운도사와의 인연을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유석사라는 조그마한 암자를 지었으며 토지를 많이 사서 그곳에서 나오는 쌀을 늘 유석사에 공양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도운도사의 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 찾아왔고 도운도사는 세월이 흘러 당대 최고의 스님이 되어서 미물인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석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 서울에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둘 사이가 너무 친해 마치 한 사람 같았습니다. 두 정승 부인 또한 매우 친밀하였고 묘하게도 한날 한시에 태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승과 이정승이 생각하니 이는 하늘이 정한 연분이라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든지 내가 딸낳고 내가 아들 낳으면 서로 사돈을 하자고 굳은 약조를 하였습니다. 배 안에 혼사까지 정해놓고 두 정승이 기다리는데 십삭이 되니 두 집 부인이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혼사일이 글러지자 두 집에서는 아들을 결의 형제로 맺어주었습니다. 이정승의 아들은 이름을 칠복이라 부르고 김정승의 아들은 석삼이라 부르는데 두 집 부모가 친밀하니 칠복이와 석삼이도 서로 형님 동생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굳게 맹세하기를 훗날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되고 누가 못되든 서로 잊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칠복이는 아버지를 여의고 벼슬길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김정승이 살아있어서 서당에 다니며 평양 오백리 길을 허둥지둥 걸어가는데 그 모양 가려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굶기를 밥먹듯하며 오백리 길을 보름 걸어 평양에 당도하자 바로 석삼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남루한 옷차림을 본 문지기들이 아무리 사정에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하는 수 없어 문지기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있어도 어찌 평양감사 석삼이의 결의 형제 칠복이를 몰라보느냐 감사께서 아시면 큰 벌을 면치 못하리니 어서 급히 아뢰어라 서울 사는 칠복이가 결의 형제 석삼이를 찾아왔다고 문지기는 달려들어가 감사에게 칠복이가 말하던 대로 아뢰였습니다. 그러자 평양감사 석삼이는 문지기의 말을 듣더니만 성을 내어 펄펄 뛰었습니다. 어떤 미친 녀석이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한다는 말이냐 나에게는 그따위 친구가 없으니 그 녀석이 정신을 차리게 흠뻑 때려서 내쫓거라 석삼이의 명을 받은 문지기들은 칠복이를 보고 감사께서 너 같은 친구가 없다면서 한바탕 욕을 퍼붓고는 죽도록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결의 형제를 찾아왔다 죽도록 매만 맞고 나니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장차 잘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결의 형제 석삼이가 과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칠복이가 한편 너그럽게 생각해보니 이제 세월도 흘렀으니 석삼이가 잠시 옛날에 칠복이를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 기회가 생겨 직접 대면하는 날에는 자기 사정을 알아줄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평양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석삼이를 만나보려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감사 석삼이가 평양 명기 꽃뿐이를 데리고 크게 즐긴다는 소문이 온 평양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그날이 되니 평양감사 석삼이가 대동강 근처 광장에 숱한 기생과 포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이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리던 사람이라 평양감사 석삼이가 자리를 찾아 안기 바쁘게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석삼이 앞에까지 달려갔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아 결의 형제 칠복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나를 모르겠느냐 칠복이는 석삼이를 보자 옛정이 되살아나며 지난 날 매를 맞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한 사람처럼 다정하던 석삼이가 그처럼 무정하게 칠복이를 노려보며 펄쩍 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들아 저기 웬 미친 녀석이 와서 감사의 이름까지 부르며 저 야단이냐 저 미친놈을 끌고 가서 대동강 깊은 물에 쳐넣대 북소리 세 번 울리면 지체 말고 거행하라 평양감사에 명이 내리자 포졸들이 욱하고 밀려나와 칠복이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끌고 배에 실어놓고는 사공에게 북소리 세 번 울리면 물에 쳐넣어주기라는 감사의 명을 전달하였습니다. 결의 형제 석삼이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그의 명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물귀신이 되게 되었으니 칠복이는 세상 천지가 어둡고 벼랑같이 험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배 위에서 물결 따라 흘려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양에는 꽃뿐이란 명기가 있었는데 비록 기생이라고는 하나 욕모가 곱고 재질이 뛰어난 데다 의리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날도 꽃뿐이는 평양감사 석삼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까닭없이 평양감사의 말 한마디에 원통하게도 수중고은이 되게 되는지라 연민의 청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니 옷은 비록 남노하나 장차 큰 인물에 될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지라 꼭 구해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뿐이는 불시에 앓는 소리를 내며 평양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길로 칠복이를 태운 배를 쫓아 천방지축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사공님 잠깐 배를 멈추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웬 어여쁜 여인이 급히 달려와 애간장 타는 소리로 사정하는지라 사공은 배를 몰아다 강가 끝자락에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사공님 저는 평양기생 꽃뿐이옵니다. 불쌍한 사람 원통이 죽어가니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 은혜로 돈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꽃뿐이라는 말에 배사공은 벌써 누군지 짐작이 가는 데다 그 사정액이 들어보니 또한 칠복이가 안쓰러워 조심스레 사방을 휘둘러본 후 칠복이를 안하다 강가에 버들숲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날 밤 꽃뿐이는 칠복이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갈아입히니 과연 세상에 없는 남아 호걸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칠복이는 물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배에 끌려가던 자신을 꽃같은 여인이 구해주고 집에까지 모셔갔으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내 이것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낭자는 누구신데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까? 정룡 꿈이 아니오라 생시옵니다. 제 이름은 꽃뿐이온데 뜻밖의 이 참경을 보고 연민의 정이 솟구쳐 이처럼 무모한 짓을 했사오니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고맙소, 낭자. 칠복이는 그만 목이 막혀 일시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목이 메어 울다가 울음을 그친 칠복이는 꽃뿐이의 재촉에 가슴에 서리고서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슬픈 대목에 가서는 꽃뿐이가 구슬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꽃뿐이는 본래 비천한 기생의 몸으로 평양감사 석삼이의 수모를 받을 대로 받아온 몸이니 칠복이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기생의 처지이나 칠복이를 보자 가슴 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번졌습니다. 그대께서 허물지 않으시면 이 몸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세가 과해 빈공치 않고 씻어도 넉넉히 있사오니 일심으로 항문을 닦으시고 장차 소원 성취하여 우리 함께 가슴에 맺은 원을 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뿐이를 소실로 삼고 꿀같이 달콤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꽃뿐이 또한 시서에 능하여 둘이 함께 배우니 세월은 눈 깜짝 사이 어느덧 3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자니 그날따라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으니 그 사이에 늙으신 어머니와 불쌍한 아내는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안이 벌써 황천에 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칠복이는 어머니와 아내 생각을 하니 저절로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칠복이가 한창 슬피오는데 꽃뿐이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이야여 이렇게 슬피오십니까 혹 저의 처사가 잘못되어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요 내 오늘까지 고향을 등지고 집 떠난 지 3년인데 늙으신 어머니와 불쌍한 아내가 생각나서 그러오 도련님 사람이 부모 운정 모르고 살지 못하고 아내를 모르고 살지 못하니 어서 고향에 한번 다녀갔다 오세요 꽃뿐이는 고향에 갔다 오라고 칠복이에게 새 옷도 내놓고 노잣돈도 충분히 내놓았습니다. 칠복이는 꽃뿐이가 세상 없이 고마웠습니다. 칠복이는 꽃뿐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섰는데 꽃뿐이는 칠복이에게 고향 갈 때 타고 가라면서 말까지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와 아내가 그리워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안기며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찾아오니 옛집은 간 곳 없고 킨없는 숙대만 우거졌습니다. 아 어머니와 아내는 벌써 황천에 가고 쓸쓸한 집터의 숙대만 우겨졌구나. 칠복이는 혼잣말로 탄식하고 있을 때 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칠복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집에 살던 분들은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가서 평생 근심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칠복이가 들어보니 꿈같은 일이라 너무도 기뻐 기와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칠복이의 부름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아내가 달려나오는데 얼굴을 보니 옛날 고생하던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 기름이 돌고 웃음이 피었습니다. 칠복아 너도 평양에 가서 평생 근심 없이 지냈을 테지 우리는 너의 결의 형제 석삼이가 돈을 보내주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까지 지어놓고 이렇게 세상 그리운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칠복이가 들어보니 돈은 평양에서 보내놓은 것이 분명한데 그 석삼이는 보낼 리 없고 피리꽃뿐이가 보내온 게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어머니와 아내 앞에서 지난 일을 입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며칠 집에서 잘 놀다가 서울에 가서 과거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며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가 평양에 와보니 평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석삼이는 아처많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명에서 쫓아내고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죄명까지 씌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나라 정사는 보지 않고 날마다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높아가는 것은 평양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나라의 과거를 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며 3년 동안 꽃뿐이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한 칠복이는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칠복이에게 마패를 내주며 평양에 내려가 평양의 정세를 바로 잡으라 명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마패를 받아들고 평양으로 떠날 때 임금은 칠복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이봉투는 피리 평양 정사를 바로 잡은 후에 보도록 하여라 하며 분부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마패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말도 타지 않고 총총 걸음으로 평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칠복이는 십여일 잘 걸어서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평양에 이르러 꽃뿐이네 방 앞에 가서 집안 동정을 엿들으니 꽃뿐이는 방에 홀로 누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속하고 야속하오 한 번 가신 우리님은 어이아요 수식조차 없으시오? 칠복이는 밖에서 듣다 헛기침을 하고는 분하하고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꽃뿐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방 안에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천지가 무심하려 나를 찾을 리 없겠는데 이 밤에 누가 날 찾을까 칠복이는 꽃뿐이의 신세 타령을 듣고 다시 한 번 분하하고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꽃뿐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문 밖에 나섰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뿐이는 불을 켜들고 나와서 살폈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분하하고 또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꽃뿐이는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칠복이의 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귀신 같기도 하였습니다. 꽃뿐이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한양갔던 내가 왔소. 아이고 도련님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무슨 남의 집이라고 이렇게 밖에 서 있으세요. 꽃뿐이는 칠복이의 손을 잡아 끌고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어요. 말도 마오. 한양에 가보니 늙으신 어머니는 세상을 뜨시고 사랑하는 처자도 볼 수 없어 거지처럼 빌어먹으며 겨우 여기까지 찾아왔소. 꽃뿐이는 그래도 칠복이를 탓하지 않고 칠복이를 목욕시키고 그에게 새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전에 보던 칠복이요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남아허걸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아무데도 나가지 마세요. 도련님만 계시오면 이 몸은 아무 근심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오. 이리하여 칠복이가 며칠간 꽃뿐이네 집에 있으려니 어느 날 또 석삼이가 대동강 근처 광장에서 놀이판을 벌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니 기다리는 날이 왔습니다. 석삼이는 놀이판을 벌리니 꽃뿐이가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꽃뿐이는 놀이판으로 가면서 칠복이를 보고 당부하였습니다. 세월이 험악한데 괜히 욕을 보지 말고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시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래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나가게. 꽃뿐이가 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칠복이는 평양 역촌에 가서 포졸들을 단속하며 대기시켰습니다. 내 오늘 아무 때에 대동강 아무 곳에서 어사출도를 하겠으니 그리 알아라. 칠복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걸뱅이 복장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꼴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이는 흥이 나서 기생들을 데리고 놀 때 칠복이가 그 모양 그 꼴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밀치며 석삼이 앞에 나섰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아 결의 형제 칠복이를 모르겠느냐. 너 아무데나 나를 대동강 깊은 물에 쳐넣어 죽였지. 내 그때 너한테 죽은 칠복이다. 내 귀신이 되어 오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평양감사가 높은 자리에 앉은 채 내려다보니 보기에 망측하긴 해도 전에 보던 칠복이었습니다. 저놈이 정말 죽어 귀신이 되어 왔다는 말인가. 석삼이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봐라. 그 사공놈을 불러오너라. 포졸들이 사공을 잡아다. 곤장을 때렸습니다. 너 이놈. 바른대로 말해라. 그때 그 녀석을 물에 쳐넣어 죽였느냐. 살렸느냐. 포졸들이 떡치듯 사정없이 잡아 패니 사공이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그 기생년 꽃뿐이를 잡아 엎어라. 포졸들이 또 꽃뿐이의 머리채를 감아지고 끌고 패는데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년놈을 한 배에 끌어다 씻고 북소리 세 번 나면 대동강 수심 깊은 물에 쳐넣어 죽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며 칠복이와 꽃뿐이를 실은 배가 물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꽃뿐이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야속하오. 야속하오. 남군님 야속하오. 집에 계시라 당부했는데 그 모양하고 나와서 이젠 나도 죽고 남군도 죽게 됐소. 배가 얼마쯤 가니 북소리도 나지 않는데 꽃뿐이가 치마를 거꾸로 쓰고 물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꽃뿐이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꽃뿐아 죽지마오. 제발 죽지마오. 하늘이 무너진데도 살구멍은 생긴다는데 죽지마오. 꽃뿐이는 칠복이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죽자고만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꽃뿐이를 꼭 잡아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대동강 수심 깊은 곳에 이르니 둥둥둥 북소리가 세 번 울렸습니다. 꽃뿐이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공은 칠복이와 꽃뿐이를 보고 어서 물에 뛰어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꽃뿐이는 원하는 눈물을 머금고 물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한 손으로 꽃뿐이를 잡고 한 손으로 번쩍이는 마패를 축혀들었습니다. 어사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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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복이가 하늘이 쩡쩡 울리게 세 번이나 소리쳤습니다. 어사출도 소리가 나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갑자기 숱한 평양역촌 포졸들이 방망이를 들고 나와 평양감사 석삼이의 포졸들을 때려 엎고 사공에게 명하여 배를 강가에 몰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새옷을 펼쳐입고 석삼이를 불러 꿇어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석삼이 듣거라 내가 한 일을 내가 알 것이니 내 일일이 말하지 않으련다. 친구가 무슨 소용이며 결의 형제가 무슨 소용이냐 죄를 봐선 죽여 마땅하나 죽이지는 말고 물에 세 번 쳐넣었다 빼내거라.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석삼이를 잡아가지고 물에 들어가 석삼이를 대동강 물속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석삼이를 꺼내는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동동 떠오르더니 석삼이의 머리 위에서 벼락이 번쩍하고 쳤습니다. 석삼이는 벼락을 막고선 악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를 처단하자 임금의 받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칠복이를 평양감사로 봉한다는 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평양감사가 되어 얼마나 치정치사를 잘하는지 평양 백성들은 저마다 칠복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평양감사로 있게 되자 정사를 바로 잡은 후 서울에 있는 늙으신 어머니도 모셔오고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아내도 평양에 데려왔습니다. 꽃뿐이는 칠복이의 후실로 들어가서 늙으신 어머님을 받들어 모시고 진심으로 섬기었는데 전실과도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는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리왕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가리왕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서 기운이 아주 영엄하였고 덕분에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리왕산 인근 마을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날 것이라 예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리왕산 산신령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며 말했습니다. 곧 이 나라를 지켜줄 사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이건 도통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가리왕산에서 태어난 첫 장군이니 내 이 녀석을 돌봐줘야겠구나. 산신령을 그리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가리왕산 아랫마을에서 돌쇠가 태어났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머리가 명석하며 근처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를 감히 약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차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기골이 장대해졌고 힘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는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였는데 그의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은 어느 누구와 대적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성격 또한 성실하였으니 자신의 능력에 자만을 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훈련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돌쇠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워낙 커마였기에 큰 마을로 가는 길은 아주 조그마한 새끼라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큰 바위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일한 새끼른 큰 바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고 아픈 병자들 또한 의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젊은 사내들은 별로 없었고 나이 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안여자뿐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려 하였지만 엄청난 큰 돌들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걸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젊은 장정백명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 모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모두들 나이가 많아 병자도 많은데 의원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자 뒤늦게 산에 온 돌쇠가 마을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보며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장은 돌쇠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힘센 돌쇠라도 이건 혼자 하기는 불가해 보였습니다. 돌쇠야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너의 호기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칫 돌을 잘못 치우다 너도 돌에 깔릴 것이야.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구나. 어떻게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자 돌쇠는 어르신 다른 마을로 간들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쳐도 한 달 이상은 걸리겠지요. 그러지 말고 저를 믿으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 3일 동안 이 돌들을 치우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이곳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혹여나 돌에 깔릴 수 있거나 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이장은 돌쇠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3일 동안 아무도 이곳에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쇠의 말대로 마을을 막고 있는 돌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을 때 이장은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는 돌쇠를 본 것입니다. 돌쇠를 자세히 보니 손은 엉망이고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잤는지 돌쇠는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돌쇠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풍수가 말대로 이 마을에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돌쇠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돌쇠는 마침내 나라의 무관으로 뽑히게 되었고 숱한 공을 세워서 나라 제1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인근의 큰 섬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라의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이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나 또는 작은 섬들에 쳐들어와서 노략지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 섬의 왕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왕은 힘이 아주 강력했고 섬의 큰 성을 짓고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그곳을 쳐들어가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심하던 나라의 왕은 나라 제1의 장군이 된 돌쇠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이 섬을 치고 섬의 왕을 무찌르게 명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명을 받들어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여 왕이 있는 성을 공격하려던 돌쇠 장군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 왕의 성 주변에는 탱자나무가 장성처럼 빙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를 어쩐다 이대로 군사들을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적의 기습을 받아 단번에 전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숲을 뚫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돌쇠 장군은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웬 흰옷에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제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돌쇠 장군의 무름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가리왕산의 산신령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가리왕산의 길을 밟고 태어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팔자다. 그래서 내 너를 도우러 왔다. 너의 명줄을 늘려주고 이곳을 토벌할 수 있게 말이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탱자나무로 둘러싸인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도통 방법이 없습니다. 돌쇠 장군의 말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성을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여라. 억새풀의 씨를 따다가 연에 매달아서 탱자나무 성 둘레에 뿌리도록 하여라. 그것이 이듬해의 싹이 나서 무성해지면 가을철에 그곳에 불을 찔러 저 탱자나무들이 모두 탄 다음에 쳐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의 구리판을 두르고 쳐들어가야 하느니라. 아니 구리판을 두르고 말입니까? 어찌 그래야 합니까? 돌쇠 장군이 묻기도 전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어난 돌쇠 장군은 꿈을 다시 되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방도가 없다. 내 꿈에 나온 산신령의 말이 일리가 있어. 탱자나무 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그 말대로 해봐야겠다. 돌쇠 장군은 일단 다시 배를 타고 봉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가리왕산 산신령이 말한 대로 억새풀씨를 준비해서 늦가을 연에 뛰어 탱자나무 성 둘레에 잔뜩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뿌려놓은 억새풀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탱자나무 숲과 성을 거의 덮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새풀들은 가을이 되자 모두 시들어서 푸르던 탱자나무 숲은 누렇게 마른 억새풀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말은 억새풀에 불을 붙이면 숲이 몽땅 다 버릴 것이다. 지금이다. 불을 붙여라.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한 돌쇠 장군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불화살을 수없이 싸댔고 잘 마른 억새풀은 금방 활활 타올랐으며 그 불이 번져서 탱자나무 숲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탱자나무 성이 모두 타버렸구나. 이제 돌격하라. 한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해라. 돌쇠 장군은 그대로 군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 장군이 오랜 기간 훈련시킨 용맹한 군사들은 거칠 것이 없이 성으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공격을 방해하던 탱자나무 숲이 싹 타버리고 없으니 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왕이 이끄는 군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쇠 장군의 군사들과 왕의 군사들과의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싸움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돌쇠 장군의 눈에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인의 왕이 보였습니다. 저자가 바로 이 섬의 왕이로구나. 저놈만 무찌르면 된다. 돌쇠 장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장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 또한 돌쇠 장군을 보고 달려들었으니 두 사람이 엉겨붙어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왕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서 돌쇠 장군보다 배나 더 크고 그만큼 힘도 배나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 돌쇠 장군은 힘에 눌려 그대로 왕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내쳐졌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도무지 강한 힘을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내쳐짐에도 옛날 가리왕산 산신령의 말대로 온몸에는 구리판을 둘러두었기 때문에 돌쇠 장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리판을 두르지 않았었다면 온몸이 사방에 있는 돌 따위에 부딪혀서 진작에 돌쇠 장군의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내쳐도 돌쇠 장군이 죽지를 않으니 계속 끊임없이 돌쇠 장군을 내쳐댔습니다. 돌쇠 장군은 힘으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 치명적인 공격만 막아내면서 계속 이 왕이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씨름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 왕도 지쳤는지 다리가 풀리고 돌쇠 장군을 붙잡은 팔의 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이구나 왕의 힘이 떨어졌다. 자 한 번에 해치우자. 돌쇠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힘을 한 번에 썼습니다. 그러자 왕은 돌쇠 장군을 놓쳤고 돌쇠 장군은 지쳐있는 왕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자 왕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가리왕산 산신령의 조언 덕분에 섬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가서 이 나라 최고의 대장군이 되어서 돌쇠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 가리왕산 산신령은 돌쇠 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늘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시골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긴긴 겨울밤에 남편은 신을 삼았고 아내는 삶을 삼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밑창이 빠진 듯 눈이 마구 퍼붓고 세찬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부부는 이날 밤에도 등불을 켜놓고 신도 삼고 산도 삼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밖에서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삼삼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분명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서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대문 밖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말없이 쓰러진 여인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한 여인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인가요?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웬 여인이 이렇게 대문 밖에 와서 쓰러졌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소? 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소? 쓰러진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남편은 불을 떼고 아내가 미음까지 쏘어먹였더니 정신을 잃었던 여인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 집은 뉴덱이시며 주인네는 누구신가요? 부인은 대체 누구인데 어인일로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계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죽어가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암호골에 사는 사람인데 곧 돌아오마하고 나간 남편이 열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을 찾아 떠났다가 길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인은 신세도 가련했지만 몸도 만삭이어서 몸풀 날이 오늘내일 하였습니다. 주인집 부부는 남모를 여인이 불쌍히 생각되어 자기 집에서 몸을 풀고 몸이나 안정되면 다시 남편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너무도 고마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인 부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이 집 부부는 마음이 비단처럼 무척 고왔습니다. 주인 부부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슴이 후덥게 해주었고 시골이라 별다른 음식은 없어도 끼니마다 새 밥에 산나물채를 해서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쌍한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인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불쌍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자기네가 자식을 본 것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가련한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은 지 7일 만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음 좋은 주인 부부는 여인을 장례까지 치러주고 아이는 보낼 데도 없는지라 미음을 쏘어 먹이면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부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서 아이는 1년이 되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하며 남편에게도 안기고 아내에게도 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아기를 못 낳던 아내가 갑자기 잉태하였습니다. 아내의 아기도 여인의 아기처럼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보다가 꿈이냐 생시냐 하며 남의 자식 제 자식해서 아들 둘이나 품에 안게 되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 때문일까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살림도 부쩍 늘어나서 무척 부자는 못되어도 시골 사람치고는 하늘이 내려다 볼만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운데다 살림까지 풍족하니 두 부부는 슬아의 두 아들을 니 꺼내 꺼 갈라놓지 않고 다 친자식처럼 극진하게 보살펴가며 키웠습니다. 부모들이 이러니 아이들도 자기들은 남인 줄 모르고 형님 동생하며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부모들도 그러기를 바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없이 기뻐서 먼저 난 아이가 남의 집 아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아이들은 자라 어엿한 사내가 되었고 두 부부는 늙어서 허리가 활등처럼 구불고 머리도 팥부리처럼 허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죽기 마련인데 하루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쳐다보다가 자연히 뒷일을 생각하여 가산을 넘겨줄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은 후 우리 집에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주면 좋겠어. 당연히 맞자식한테 넘겨줘야 하겠는데 그게 핏줄이 다른 자식이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아내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은 남의 자식이래도 이날 이때까지 제 자식과 같이 조금도 차별 없이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애들을 차별시한다는 말이 웬 말이세요. 털끝만한 차별도 놓을 수 없으니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얼마간 갈라서 둘째인 석삼이에게 주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애들이 니 꺼내 꺼 하지 않고 친형제처럼 의좋게 지낼 게 아닌가요. 남편은 아내 생각이 조금도 그른데 없는지라 무릎을 툭 치더니 두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말하고는 자기가 죽은 뒤의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말이 떨어지자 동생인 석삼이는 심히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며 절까지 하는데 마지인 칠복이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이날 이때까지 두 분이 자기의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분들이 자기를 낳은 친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하며 한참이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핏덩이 같은 자기를 여태껏 고이고이 키워주고 가산까지 넘겨주시는 것이 세상 없이 고마워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이나 울고 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에야 이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다같이 깊고 태산같이 높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만 아니었더라면 불쌍하고 가련한 제가 어찌 오늘까지 살았겠습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는 7일 만에 세상 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인데 제가 이토록 성장하여 사내대장부까지 된 것이 누구 덕이겠습니까. 내가 죽어 백골이 진토된다 해도 나를 길러준 부모님들의 은공을 잊을 수 없는데 저더러 가산을 넘겨받으란 말씀이 웬 말씀이옵니까. 집에 가산은 몽땅 제 동생 석사미에게 넘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만은 하다만 가산을 동생에게 넘기라 함은 당치도 않은 소리로다. 우리는 너희들을 키울 때 어느 것이 내 자식이고 어느 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라곤 없는데 내가 나더러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어기고 동생에게 가산을 물려주라는 말이냐. 내가 오늘 너한테 진한 사실을 말한 이유는 가산을 내 자식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앞날이 멀지 않으니 너의 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한 말이로다. 그래도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집에 가산은 형님이 받아야지. 제가 받으면 재산은 있으나 제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동생의 마음을 살피시고 형님께서 이어 받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황금의 흑사심이라 하지만 이 집 형제들만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가산을 물려받으라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입가진 사람마다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가다 보니 늙으신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20리가량 떨어진 의원 내 집에 긴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의원 내 집에 찾아가서 전우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늙으신 아버지가 병석에서 일어나게 병에 맞는 약을 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원이 전우사실을 들어보니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또한 칠복이의 마디마디의 말에 지성이 철철 넘쳤습니다. 의원에게는 아주 이쁜 꽃같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랫방에 앉아있다가 칠복이가 하는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바짝 통하여 몰래 문틈으로 그를 살피었습니다.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세상에 드문 효자인데다 얼굴 생김을 보니 헌칠하니 으뜸이었습니다. 의원의 아내도 약 지으러 온 칠복이를 보고는 저런 총각을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칠복이가 온갖 사정 이야기를 다하고 약을 지어서 정성껏 따려 대접했지만 아버지 병은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자고 골수에 든 병이니 약이 효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기 전에 가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또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산 3분의 2은 마디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가산 3분의 1은 둘째인 석삼이에게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울면서 자기는 나이가 많고 벌어서 살 수 있으니 가산만은 어린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되고 집안 사람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집에 다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의향대로 가산을 칠복이에게 넘기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칠복이를 불러 앉히고 늙으신 아버지가 자네 손에서 눈을 감으려 하는데 가산을 넘겨받으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입만 열면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한다고 했고 석삼이는 입만 열면 가산은 형님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좋은 일이니 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칠복이는 또 아버지 약 지르러 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 지으러 간 칠복이는 날이 저물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집을 나설 때 아내를 보고 무슨 말이 없었어? 입던 옷을 달라 해서 꺼내주니 그걸 입고 나갔어요. 그 외 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차! 이 애가 가산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나간 것이 분명하오. 여보 어디까지 가서라도 애를 꼭 찾아서 데리고 와줘요. 그 전에는 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아내는 신도 바로 찾아신지 못하고 칠복이를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집을 나선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칠복이를 찾아 방방곡곡 헤매고 헤매였습니다. 집을 나선 칠복이는 어머니가 쫓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 산속으로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잘 걸으니 산이 끝이 나고 눈앞에 망망한 바다가 보이며 절벽 한편에 절간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람이나 피하자고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간에 들어서자 쨍쨍거리는 잡스러운 소리가 귀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짐승들이라도 너무 분주하게 울어대니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칠복이는 절간에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그렇게 요란스레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살펴보니 물에 목욕하려 내려간 어미 원숭이를 호랑이가 덮쳐가지고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원숭이를 잡아먹겠다고 원숭이를 바다 속으로 끌고 원숭이는 살겠다고 바위 모서리에 두 팔을 딱 버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새끼들이 나와서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도 철양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어미 원숭이도 바다에 끌려 들어가 죽게 되는지라. 칠복이는 주저없이 대나무를 꺾어서 호랑이를 내리치고는 원숭이를 구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살아 돌아오니 원숭이 새끼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어디론가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길을 가다고 바위턱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미 원숭이가 벼랑에서 넝쿨을 타고 내려오더니 칠복이가 들고 온 봇짐을 채가고 벼랑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새의 봇짐을 잃고 어미 원숭이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기로 자기를 살려준 은공도 모르고 남의 보쯤까지 채가다니 칠복이는 너무도 한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정처없는 길만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또 쨉쨉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원숭이 떼들이 운밀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원숭이들은 좋다고 칠복이를 빙 둘러싸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칠복이의 앞에 오더니 보쯤 두 개를 내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보쯤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자기 보쯤인데 하나는 보지 않던 보쯤이었습니다. 아마도 은공을 갚느라고 가져온 것인데 칠복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 보쯤을 빼앗아 갖다 가져오며 보쯤 하나는 또 뭘 하라고 가져다 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보쯤을 찾아 들기도 전에 원숭이들은 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보쯤 하나는 자기 것이고 다른 보쯤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칠복이는 길이 급해서 그 보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두 보쯤을 나무 장대에다 꿰어매고 집을 피해가는 걸음이니 그는 어디서라도 잠만 자고 나면 걸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룻밤을 자고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보조들이 온 천지의 먼지를 읽으며 달려오더니 천둥이 울뜻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정농 같으니라고 그 보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서 말을 하거라. 이 보쯤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만 저 보쯤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보쯤을 풀어 헤쳐라.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쯤을 풀어 헤쳤습니다. 보쯤 속에서는 번뜩이는 보검도 나오고 금 음보아도 수두룩이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졸들은 도적을 잡았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이걸 도적 맞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이놈 너 이제 다 산 줄 알아라. 이 보검과 금 음보아들은 우리 고울 원님 것이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묶고는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보검과 금 음보아를 보더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원님은 보검을 한참이나 들고 보더니 도적놈을 잡아드리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원님은 묶인 칠복이를 보자 눈에 불을 켜며 어떻게 보검과 금 음보아를 도적해 갔으며 어찌하여 자기의 보검과 금 음보아를 도적질해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렇지 않아도 말할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던 사람이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로부터 원숭이가 보쯤을 가져다 주던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말하였습니다. 원님은 칠복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허튼 소리를 한다며 칠복이를 사형에 처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그마한 고울에서 도적놈을 죽인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칠복이를 찾아 헤매던 늙은 어머니가 이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놈을 죽인다 해서 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정신이 아찔하였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이 죽겠는지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옆에 선 사람에게 저 젊은이는 왜 처형을 당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은 묻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것도 모르고 원님의 보검과 금음보아를 도적질한 채로 죽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수천냥이나 되는 가산을 몽땅 물려받으래도 받지 않던 자식이 원님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칠복이는 벌써 형장에 나가 서 있었으며 회자수가 몸서리치는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려나가 아들을 마구 쥐어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아 너 대체 어인일이냐? 수천냥이나 되는 가산을 너한테 넘기겠다고 해도 실한올이 안 가지겠다던 녀석이 도적질이란 게 웬 말이냐?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어머니 침착하시고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칠복이는 어머니에게 숨김없이 지나온 사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내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애가 아니요하며 어머니는 원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는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의 내력을 일일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울원님이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늙은 어머니를 보고 이 젊은이의 아버지 초남은 무엇이며 죽은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지라 원님이 묻는 대로 자기 아들의 본 아버지 초남은 뭐라 부르고 본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이 늙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죽었다는 여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죽이라고 형장에 내세운 젊은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원님의 눈에서 주먹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시절 원님은 그를 배우고자 집을 나섰는데 후에 아내가 걱정되어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후 원님은 수년이나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과거길에 올라 과거에 급제하고 한 고울에 원님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 각오 없지만 아들은 자라서 듬직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이지만 보지도 못한 아들을 보며 원님은 내가 바로 저의 아버지인데 하마터면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하며 늙은 어머니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며 사죄하고 아들에게도 절하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고울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니 세상에 다시는 없는 일이요 고울에 드문 경사였습니다. 그 후로 고울원님은 강원 시골에 사는 이 부부 일가를 고울에 모셔다 아래 윗집에 살며 칠복이의 양아버지를 형님이라 하며 모셨습니다. 또한 양아버지는 의원과 의원 딸 덕분에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의원의 꽃 같은 딸과 백년가약을 맺고 동생도 선녀 같은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위로는 부모를 잘 모시고 부부 사이에는 금술이 좋아서 아래로 귀한 자식들은 나아 기르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다 보면 칠복이 석삼이 형제처럼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